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 18명, 전남에서는 10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산발적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광주시가 방역수칙을 강화했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다중이용시설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주점과 호프집, 체육시설 관련 10여 명 등 어제 오후까지 확진자가 18명입니다. 한 시설에서 수십 명씩 나오는 집단 감염은 아니지만 소규모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제는 광주에서 확진자가 39명이 나왔는데요. 1월 말 이후 반년 만에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특정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왔던 것과 달리 지금은 일상 속 여러 경로를 통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어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방역수칙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유흥과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과 헌팅포차, 홀덤법 등 유흥시설 6개 업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는데요. 이 조치들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시간대에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7일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규정을 어긴 업주와 이용객 등 18명을 적발해서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외부 간판부를 끄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지난 1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합숙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광주 IM선교회 소속 목사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들은 광주 IM선교회 소속 광주 TCS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 두 곳의 목사 두 명을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수업과 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3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요즘 같은 날씨에 고층 아파트 계단을 매일같이 그것도 걸어서 오르내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승강기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힘겨운 여름나기를 취계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어르신들이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릅니다. 너무 힘들어. 문 열매한다고 공연한다고 해서. 양손 가득 짐까지 들고 계단을 오르자 금세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한 달 전부터 승강기 교체 작업이 진행되면서 900여 가구 주민들이 한여름에 매일같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택배 물건을 받기도 어렵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락해서 웬만하면 내려오시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만나자고 연락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상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층에서 아파트 중간 높이 11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이 땀을 흠뻑 젖었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먹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승강기가 오래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미리 공사를 하지 않고 폭염에 공사를 기획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는 다음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힘겨운 여름 나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남해 등량만에 발령됐던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등량만 해역의 수온이 최고 28.6도를 기록했고 최근 사흘간 28도 이상 지속돼 기존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온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할 때 발령되며 경보는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사흘 이상 유지될 때 내려집니다. 광주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대형 복합 쇼핑몰을 광주에 유치하자며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정 쇼핑 등으로 인한 역외 유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중소 상인들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복합 쇼핑몰 투자 계획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신세계가 6천억 원을 투입해 특급 호텔과 면세점 등 복합 시설을 짓기로 광주시와 협약까지 맺었지만 중소 상인들의 반발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잠잠했던 복합 쇼핑몰 유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대형 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 쇼핑몰이 없다며 전남방직과 일심방직터에 쇼핑몰을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유치가 공론화되자 중소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 상인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공론화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유치로 인한 지역 상권 몰락 역시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에 나선 단체는 대선 후보 캠프에 공약으로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면서 찬발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재학생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학생소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항군의 한 사립대학교. 이 학교에 다녔던 2019년 재학생이 작성해 교수에게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에는 수업은 듣지 않고 시험만 보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입학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은 학과장이 연락해와 등록금을 냈다며 한 학기만 더 다닐 것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일부 교수는 이들 학생이 자퇴나 휴학 등으로 학생이 부족하자 채우기 위해 모집한 소위 관리 학생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학과에서는 제적된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장학금을 줘가며 입학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등록만 하고 출석을 안는 관리 학생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출석 처리를 해줬다고 주장합니다. 대학이 학생 확보에 이처럼 목을 매는 이유는 학생 충원율이 높으면 교육부의 대학 역량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국가 장학금 지급은 물론 교육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관리 학생의 존재에 대해 전혀 사실 묵은이라면서 교수들 사이에서 학과가 폐지될 것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을 수 있지만 대학 측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흥군이 민족통일장흥군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고 기타 협력 분야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공적 돌봄 자원봉사 공동체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각 단체 후원으로 마련된 돌봄 키트를 750여 세대에 전달하고 집수리 등 긴급 지원도 병행합니다. 무한군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행복한 내일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 청년 정규직 채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군은 기업들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매년 최대 3명의 청년을 기준으로 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인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 방문객 통계용 무인계측기가 설치됐습니다. 완도군은 기존 차량 계측기에 중복 집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객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내 해수욕장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 무인계측기 5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과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암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담양, 구례 등 전남 북부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목포와 순천, 여수 등은 30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월요일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폭염이 지속되겠고, 선아기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은 오늘 오전 여수와 순천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각각 참배하고,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또 순천 웃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경찰의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과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철거 공사를 묵인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하도급 업자들만 구속하는 데 그친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수수와 입찰 담합 행위 등에 있다며 광주 지역의 또 다른 재개발 현장의 유사한 비리 제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교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 중 2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가해자로 입건된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박향시민안전실장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병 질환과 암질병 등에 관한 정책과 공공의료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로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을 겸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